안녕하세요. 50평생 살면서 살다살다 이런 일을 다 겪게 돼요. 어디다 하소연할 곳도 없어 속에 있는 말을 좀 해볼까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현재 53살인 아줌마입니다. 벌써 2020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53년 동안 이뤄놓은 것도 없이 허무하기만 하네요. 제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 보면 자식농사도 잘 짓고 남편과도 사이가 좋아 같이 늙어가는 처지로 친구처럼 잘 살던데 전 그러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상하게 저희 친정에서도 저만 잘 안 풀린 유일한 사람이었죠. 막내로 태어나서 그런가 저는 언니 오빠들에 비해 시집도 아무한테나 가고 부모님한테도 별 관심 없이 컸어요. 어떤 때는 부모님의 이런 무관심 때문에 제 인생이 이리도 잘 안 풀렸나 싶기도 했죠. 누구 하나라도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나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괜한 남탓도 하곤 했네요. 뭐 결국 결정은 제가 했지만요. 저는 나름 20대 때 남자도 한 두세 명 정도 만나 연애도 하고 결혼하기 전에 놀기도 무척 놀았는데 종당엔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연애하면서 남자 보는 안목을 좀 키웠다 싶었는데 결혼은 그냥 실전이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91년도에 처음 만났는데 아직도 그 해를 잊질 못해요. 좋아서 잊질 못하는 게 아니라 그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해서요. 당시 남편은 저보다 세 살이 많은 오빠였고 카페에서 일을 하던 직원이었어요. 저도 그 카페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워낙 친구들과 그 카페를 자주 다니다 보니 남편이 제게 먼저 고백을 했어요. 그것도 사람들 많은 그 카페에서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데 주변에선 다들 사겨라 사겨라 하는 아오성까지 들리고 그런 분위기에 남편을 차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싫은 것도 아니니 어쩔 수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막상 남편을 만나보니 나쁘지는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도 물 흐르듯 하게 되었는데 모든 부부가 다 그렇듯 처음에만 좋지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다보니 점점 안 좋은 부분이 보여 부부 사이가 많이 꼬이기 시작했죠. 저희 부부 사이에선 제일 큰 문제가 돈이었는데 제가 맨 처음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부터 남편은 돈에 대한 말을 해왔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땅이 꽤 많거든? 윗세대 때부터 받아온 땅인데 아니 이 땅을 우리 형제들한테도 나눠주신다고 벌써 누구한테 얼마 줄 걸 다 계산해놓으셨다. 다 계산해놓으셨댄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 무슨 조건이 있냐고 물어보니 아니 자식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지만 그 땅을 나누어주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깎듯이 예의 바르게 해야 그 땅을 받을 수 있는 거다? 라고 하는데 듣기에도 남편의 말대로 저희 시아버님은 그 동네에서 내놓으라 하는 땅보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교육에 알겠다고는 했지만 사실 저는 시댁이 땅보자라고 해도 크게 감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땅이 많다고 해도 그 땅을 7명의 형제들끼리 나누어 가지면 얼마나 가지고 가겠나 싶었죠. 그래서 저는 그닥 땅 욕심은 없었는데 되려 저희 시부모님은 이런 제 모습을 좋게 봐주시며 플러스 요인이 되어 남편에게 제 칭찬을 하셨어요. 네가 젤로다. 제대로 된 짝을 데리고 온 것 같다. 내 언젠간 네 앞으로 줄 재산은 다 내가 주면 줄 테니까 잠잠고 기다리고 있어. 그게 언제인지는 말은 안 해줄 테지만 니들이 열심히 살고 니들한테 돈이 필요한 것 같다 싶으면 그때 이 애비가 다 알아서 챙겨줄 테니까 걱정 말고 살아라. 라고 하셨죠. 근데 문제는 그게 언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저만 모르게 남편에게 땅판 돈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었는데 남편이 대뜸 제게 나 공장일 그만뒀어. 7, 8년 동안 페인트 냄새 맡으면서 살다 보니까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다른 것 좀 해보려고 가게 계약하고 왔다. 라고 하는데 잘 다니던 페인트 공장을 저모르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대책도 없이 그만두고 웬 호프집을 하나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돈이 어디서 났길래 몇 억씩 주고 그 가게를 인수해가지고 왔냐고 하니 시아버님한테 땅 팔아서 돈을 보태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절 핑계삼아 그 돈을 달라고 했다는데 아니 당사자인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눈뜨고 코베인 심정이었어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사실 시아버님이 주신다고 했던 그 돈은 저희가 진짜로 힘들 때 저희 두 애들 대학이나 보낼 때 학비로 쓰려고 할 참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애비라는 사람이 홀라당 다 갖다가 써버린 거죠. 아니 그냥 저나 본인이나 10년 20년 열심히 공장 다니면서 저금하고 딴짓 안 하고 살면 최소한 돈 날릴 일은 없는데 갑자기 사주 팔자에도 없는 장사를 한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애들은 이제부터 학교에 들어갈 나이인데 눈앞이 캄캄했죠. 전 그런 남편의 등을 향해 장사도 해본 사람이나 할 줄 아는 거지 아니 당신이 무슨 장사를 해? 아휴 진짜 대체 뭔 생각으로 덜컥 그걸 계약해가지고 온 거냐고 내가 아주 당장 아버님한테 가서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라고 싹 다 얘기하고 올 거야 라고 하니 남편이 제게 언성을 높이며 야 너 아주 우리 집에서 오냐오냐 했더니 네가 진짜 뭐라도 되는지 알고 까부냐? 어? 라며 저를 바닥으로 있는 대로 내리치며 함부로 입 놀렸다간 가만히 안 두겠다며 이리저리만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러니 8살짜리 아들과 6살짜리 제 딸이 지들 몸보다 더 큰 제 아빠를 가로막으며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울고불고 매달리더라고요. 그걸 보니 애들 앞에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기도 했고 그 인간 쳐다도 보기 싫어 애들 데리고 하지만 그 응어리는 쉽게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전 그런 남편에게 어차피 버린 일이니까 장사 잘해서 대박 한번 내봐 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 두 달간은 장사가 꽤 잘 됐어요. 비록 남편 호프집이 시내 구석자리에 있는 곳이었지만 그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여서 장사는 좀 됐어요. 저도 한창 바쁜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무조건 나와서 호프집 일을 도와주었거든요. 게다가 음식하시는 이모님이 남편이 인수인계 받기 전부터 계속 여기서 일을 하셨던 분이라 가게 상황을 아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죠. 근데 그분한테 이모님이라고 부르기도 참 애매했던 게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였어요. 나중에 서로 통성명하고 알게 되었는데 저희 남편보다 한 살이 많은 서른일곱 살이어서 엇니엇니 하며 지냈네요. 근데 신기하게도 딱 오픈한 지 5개월 정도 되니 매상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오픈빨이었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주말에 제가 일을 도우러 나가도 할 일이 없어서 저녁 10시면 집에 들어오곤 했어요. 장사가 한창 잘 될 때는 새벽 4, 5시에 마감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좀 씁쓸하더라고요. 주말에도 이렇게 손님이 없으니 평일에는 더 없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하루 매출이라며 벌어가지고 오는 게 돈 10만원도 채 안 되기 시작했고 저는 이런 가게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인형 탈까지 쓰며 밤에는 전단지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남편 가게에 나와 일을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 느낀 게 하나 있다면 될 놈은 때려 죽여도 되고 안 될 놈은 뭔 짓거리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딱 후자였죠. 별 방법을 다 써봐도 가게가 쉽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엔 남편이 미성년자를 받는 바람에 영업 정지까지 당하게 되어 가게가 완전히 고꾸라지게 되었어요. 남편 말로는 그 애들이 화장도 진하게 하고 담배도 태워서 당연히 성인인 줄 알고 받았는데 걔네가 술을 먹던 중에 경찰이 들이닥쳤다고 하더라고요. 신고받고 왔다면서요. 아마 다른 경쟁 호프집에서 남편 가게를 찌른 것 같다며 억울해 죽겠다고 하는데 결국 남편은 그때 당시 두 달인가 정도 쉬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냈네요. 그리고 나서 가게 문을 다시 열었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장사가 아예 안 됐어요. 아무리 시아버지가 사업 자금을 보태주었다고 해도 수입이 없으니 계속 손해고 빚만 늘어나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는 주방 언니 월급도 제때 챙겨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저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남편을 설득했어요. 여보 가게 말이야 이제 그만 인수인계 해. 우리 이렇게 살면 계속 마이너스고 적자야. 라고 하니 이상하게 남편은 가게를 하지 말라고 할 때마다 눈빛이 변하는 겁니다. 옛날처럼 제게 해코지를 하려는 듯 두 번 다시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거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라는데 저도 그 말의 성질이나 뭐 어쩔 거냐고 막 대들었어요. 당신 혼자 결정하고 혼자 고민할 거면 왜 결혼했어? 뭐하러 결혼했냐고? 라고 하니 거위가 없게도 본인 아버지한테 땅 받으려고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만 유산을 준다는 그 말에 저랑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 저는 시부모님의 힘을 빌려 남편의 가게를 정리시키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1년 반 만에 가게를 접게 되었고 한 10년 동안은 잠잤 후 아는 사람의 소개로 취직을 해서 일을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저희 시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요양병원 신세를 지시게 되셨는데 문제는 남편이 10년 만에 저 몰래 또 사업을 한다며 가게 계약까지 해온 겁니다. 이번엔 무슨 피자 프랜차이즈를 할 거라는데 이건 대체 무슨 돈으로 계약을 했냐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 본인이 10년 동안 모은 퇴직금으로 차린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퇴직금은 자기 돈이니까 당신이 뭐라고 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전 그런 남편에게 아니 당신 무슨 사업 못해서 죽은 귀신이 붙었어? 사업도 중독이라는데 왜 하필이면 제일 돈이 많이 드는 사업 중독에 걸린 거냐고 제발 분수껏 살아 한 번 실패했으면 된 거지 아 진짜 왜 그래 내일 모레면 큰애 대학 들어가는데 당장 등록금은 어디서 구하게? 라며 울부짖었어요. 그러니 남편은 또 눈을 불아리며 내가 지금 잘 살아보겠다고 이러는 거지 그깟 등록금 돈 벌어서 내주면 되잖아 아니 애비가 돼서 자식 등록금 하나 못 내주겠냐? 라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오픈했다는 가게를 가보니 이미 건장한 남자 알바생까지 한 명 뽑아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안쪽에서 피자를 만들고 있었는데 한여름에 5분기 앞에서 땀을 삐질비질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왼수지만 또 마음이 짠했어요. 저렇게 사고만 치는데도 남편이고 애들 아빠라고 그런 생각이 다 들었죠. 저는 그놈의 오픈빨로 바쁜 가게를 위해 또 한 번 팔을 걷어붙여 그 알바생과 함께 일을 했어요. 틀틀거리면서도 장사가 잘 되니 좋긴 하더라고요. 저렴한 피자값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긴 했어요. 학생들도 삼삼오오 돈을 모아 피자를 먹고 가기 딱 좋은 가격대였죠. 학원이나 학교에서도 단체 주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한 번 시키면 20판씩 시키고 그랬어요. 남편은 장사가 잘 되다 보니 제 앞에서도 엄청 의기양양했는데 장사가 안 돼서 시무룩해 있는 것보단 장사가 이렇게 잘 돼 제 앞에서 체면치를 하는 게 더 나았죠. 그리고 같이 일하는 남자 알바생이 남편을 많이 보조해 주어서 일이 편하다고 했는데 일을 참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다른 건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가만 보면 예전부터 남편은 직원 보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 호프집 했을 때도 주방언니가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이번에는 이 남자 알바생이 잘 도와준다고 하니 다행이었죠. 사실 장사하면서도 직원이 속 썩이면 그것도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남편은 그런 게 없어 마음은 편했죠. 그렇게 근 3년 동안 남편은 피자집 사장으로 자리주 잡고 수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안착이 되었을 때였어요. 항상 일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어난다고 남편처럼 체인점 피자 가게들을 운영하는 점주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생긴 겁니다. 어느 한 TV 고발 프로그램에서 이런 값싼 피자에 들어가는 치즈는 전부다 식용유로 만드는 치즈라는 이런 방송을 내보내면서 한순간에 망하게 된 거죠. 저희 피자 체인은 아니라고 대문짝만하게 유리에 붙이고 전단지를 돌려도 사람들의 발걸음은 영영 끊기게 되더라고요. 참 무서운 게 단골 손님들도 남이 되고 매일같이 인사를 나눴던 애기 엄마들도 남이 되어버리는데 그렇게 저희는 막대한 손해와 함께 집까지 팔아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집을 팔 정도로 망했던 이유가 저희가 장사가 잘 되다 보니 무리하게 옆 가게까지 계약을 하며 매장을 좀 더 넓히는 인테리어를 하고 있었거든요. 참 운도 지지리도 없지 저희는 그 손해를 그대로 다 떠안게 된 겁니다. 이건 10년 전에 망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망함이었어요. 결국 저희 가족은 집도절도 없이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그나마 저희 두 아이들이 모두 대학을 다녔기에 기숙사라도 있어 다행이었죠. 남편은 지방으로 막노동을 다니고 배라도 탄다며 저희와는 연락이 잘 안 됐고 저도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된 일은 요양원에서 청소를 하는 일이었고 알바로는 제일 많이 했던 게 장례식장 서빙 알바였는데 하루는 아는 언니가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본인 대신 장례식장 서빙 대타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지역이 제가 사는 데랑 조금 멀긴 한데 그곳에 같이 갈 분이랑 한 차 타고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주말에 일도 없어 무조건 간다고 하고 조금 지방에 있는 외진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분에게 상주 정보가 있어 그분 뒤만 졸졸 따라가는데 외진 곳이라 그런가 장례가 딱 한 번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화면에 띄어진 상주 이름을 보는데 상주 이름이 저희 남편 이름과 성까지 똑같은 겁니다. 남편 이름이 그리 흔한 이름은 아닌데 이런 우연이 있나 싶었고 분양소로 가는데 상주들은 자리를 잠깐 비웠는지 아무도 없었고 분양소엔 고인 사진 한 장만 달랑 걸려져 있는데 저는 그 고인의 사진을 보고는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돌아가신 고인은 다름 아닌 10년 전 남편의 호프집에서 일을 도와주었던 주방 언니였습니다. 분명 그 언니가 확실했고 이름을 보니 이름도 가물가물했지만 그 언니의 이름이 확실했어요. 그렇게 혼자 입을 틀어막으며 이게 대체 어떻게 되... 너무 좋게 해줘요. 그 언니의 이름은 다름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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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인가 싶어 분양소를 막 빠져나오는 순간 제게 천인공로할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제 뒤에 서있던 상주와 눈이 그대로 마주쳤는데 그 사람은 바로 제 남편놈이었기 때문이죠 남편놈은 누가 뭐래도 상주였던 게 검은색 양복에 팔에 하얀색 띠까지 두른 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와 눈이 마주치곤 본인도 사색이 된 얼굴로 기겁을 하며 말을 잇지 못하는데 곧이어 저 멀리서 아버지 곧 상차림은 준비해준다고 하네요 라는 말소리와 함께 분양소로 어떤 한 남자 청년이 들어오는데 저는 그 청년을 보고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남편에게 아버지라고 부른 그 청년은 몇 년 전 남편의 피자 가게에서 알바를 했던 그 남자 알바생이었기 때문이었죠 저희 셋은 아니 고인이 된 그 주방언니까지 저희 넷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저는 남편놈에게 기어가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설명하라며 난리를 쳤어요 왜 네가 주방언니의 남편이고 저 알바생이 아빠냐고 너 대체 정체가 뭐냐고 여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거냐며 미친 사람처럼 꾀꾀거리며 남편놈의 가슴팍을 있는대로 쳐댔어요 그러니 남편이 제 손을 턱하고 놓더니 그래 나 사실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랑 둘 사이에 아이가 있었어 이 애가 그 애고 근데 아버지랑 엄마가 이 여자랑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뱃속에 애는 알아서 보내라며 돈을 던져주시는데 내가 이 여자한테 어떻게든 책임지겠다고 키우자고 해서 몰래 애를 낳고 이 여자 호적에 올려서 여태 키운 거야 라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남편놈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며 그럼 나랑 결혼은 왜 했니? 왜 아무 잘못도 없는 나랑 결혼까지 했냐고 라고 하니 저는 단지 위장결혼의 재물이었을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예전에 남편놈이랑 저랑 싸우면서 했던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왜 나랑 결혼한 거냐고 물었을 때 남편이 그랬거든요 본인 아버지한테 땅 받으려고 결혼을 했다고요 그 말이 이제서야 끼워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머리가 핑 돌면서 이를 악물고 그 놈한테 끝까지 물었죠 너 그럼 여태까지 이것들 먹여 살리려고 사업이니 장사니 그딴 뻘짓하면서 그것도 모자라 이것들이랑 같이 돈을 벌고 있었던 거냐? 라고 하니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이 버러지 같은 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도 그 덕에 먹고 산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시아버지한테 제 핑계까지 대며 사업 자금 달라고 해서 그 여자가 일했던 호프집까지 인수받아 장사하고 그것도 모자라 지 아들로 먹여 살리려고 피자집까지 했던 이 쓰레기를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내고 뭐고 거기에 놓여진 것들 죄다 뒤엎으며 30년 동안 나를 농락한 벌이라고 난리를 쳤어요 지금 네 새끼들은 너 하나 때문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냐며 밥 먹을 돈도 없어서 삼각김밥 하나를 반으로 나눠서 점심 저녁으로 먹으면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쟤만 네 아들이냐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난리를 치는데 조문객들도 한두 명씩 몰려오기 시작했고 저는 보든 말든 더 발버둥을 치며 내가 니들 진짜로 가만히 안 될 거라고 했어요 내 눈에 내 자식들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니까 니들은 눈앞을 안 보이게 만들 거라며 법으로 할 수 있는 거랑 고통 줄 수 있는 거 다 알 거라고 했어요 저는 간신히 같이 일하기로 했던 여사님의 도움으로 밖에 나왔고 그 여사님도 이런 그지 같은 곳에선 일하고 싶지 않다며 올라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올라가자마자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아이들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법적으로 이혼 소송 진행하기로 했어요 변호사님 말로는 이미 남편분이 근 30년 동안 딴짓한 건 본인 입으로 밝혔으니 이혼 소송은 누가 봐도 승소인 게 문제인데 재산 분할이 관건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남편놈에게 있는 단돈 1원 한 잔까지 싹싹 털어올 목적이었기에 보전 처분으로 소송의 확정이 날 때까지 남편놈이 자신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압류 처분까지 진행해 남편놈 앞으로 있는 보험까지도 해약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남편 앞으로 현금이 꽤나 있더라고요 저한텐 빈털털이라며 돈 한 푼도 없다고 했던 놈이 말이죠 남편놈은 한 2억 3천대는 돈이 있었고 저는 정말 단 한 푼도 없었기에 이 돈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고 7대 3의 재산 분할 비율이 산정이 되었어요 남편놈의 아주 괘씸한 유책 사유가 분명했기에 제가 7을 가지고 올 수 있었고 또한 위자료 소송까지 같이 진행해 3천만 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건 저희 아이들이 둘 다 20살이 넘어 양육비는 받지 못했던 게 조금은 아쉬웠어요 정말 전 남편놈 재산 다 털어오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속아오고 당해였던 그 세월을 감히 이 돈으로는 환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나마 전 남편놈에게 코를 한 대 세게 날려준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도 속은 문드러져 있고 썩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후회하면 저희 아이들에게도 남은 제 인생에게도 좋을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능한 한 밝게 웃고 씩씩하고 용감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 벌써 1년 2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1년 2개월이란 시간 동안 제가 또 한 번 성장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53세의 아줌마의 넋두리 같은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